19학년도 9월 목표형입니다. 그림 가는 경사면에 금속고리를 고정하고 자석을 전 P에 가만히 놓았을 때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림 나는 그냥 이걸 반대로 바꿨다 합니다. 그죠? 반대로 바꿔서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했는데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슝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어찌 됐든 S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금속고리 입장에서는 이쪽을 S를 만들려고 하겠지? 그치?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를 S를 만들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일단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치? 내려오는 동안에 얘는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될 것이야 그치? 물론 이쪽 방향으로 어때? 경사면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 중력도 받고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속력은 증가할 겁니다. 그치? 속력이 증가를 하겠지만은 속력이 증가하면서 자기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야. 그치? 자기력이 증가하다 보니 알자 힘은 줄어들 것이고 가속도가 감소할 겁니다. 속력은 증가하지만 즉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된다? V 증가. 그치? 속력 증가. 그 다음 얘가 증가하니까 전류 증가. 그쵸? 그 다음 전류 증가하니까 힘도 증가. 그쵸? 근데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 그쵸? 참고로 이게 증가하니까 알자 힘 감소하죠? 알자 힘 감소하니까 가속도 감소입니다. 그치? 자 얘도 똑같습니다. 단지 뭐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뀔 뿐이야. 극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기역. 가에서 자석은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 속력이 증가하니까 자기력이 커질 것이고 자기력이 커지게 되면은 알자 힘이 작아질 거니까. 그쵸? 그래서 기역은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한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자기력은 뭐야? 무조건 여기서도 밀어내는 방향. 여기서도 밀어내는 방향이야. N극 가까이 오니까 얘는 N극 만들겠죠? N극 만들려고 뭐다? 전류는 이렇게 흘리겠죠. 그쵸? 전류의 방향이 바뀔지언정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다. 서로 같다. 오른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금속골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쵸? 반대이다. 오른 지문. 답은 그래서 5번 되겠네요. 강島을 바꿔 먹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에 uent gehen 중이고 ます, cake은 비유 cap alarm 되겠네요. 이렇게 будем